어? 잃어버린 동구! 동구 살려! 와라! 잘못했어! 미안해! 안녕! 난 봉구야! 안녕! 난 봉구야! 안녕! 난 봉구야! 난 봉구야! 으아! 내가 봉구가 왜 이렇게 많아! 봉구가 그렇게 수많은 봉구를 만나게 된 건 민준이랑 실내 놀이터에 간 날이었어 안 봉구야! 이리 얇아 벨을 먹다! 아아! 어? 미래를 갖다 놓아야겠다 차라리 여호! peare 이리 얇아 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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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야, 바람 나오는데 공이 잘 어울려나봐 민서야, 형우가 해줄게 어? 날아갔다 다시 해볼게 봤어, 봤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또 뭐하고 놀까? 우와, 대포다 나도 해봐야 돼 야, 총! 됐어, 민서야, 대단아 민진아, 난 다 피한다 어? 또 피했어 뭐? 동부 바닥아와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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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헤헤, 나 잘 피하지? 절대 못 맞출걸 봉구 살려 아, 봉구 살려 아, 어 어..어..어..? 여기서 끝낼 순 없지! 이민준! 내 공을 받아라! 비 온다! 언니 가요! 우와! 저기 뭐지? 흐흐흐흐 내가 좋아하는 게 여기 다 있네? 이야! 오! 뚜왕이다! 안녕 뚜왕아! 노래 한다고? 왜 안 들려? 와! 뭐지? 여보세요? 아유! 우와! 큰 술이다! 가자! 짜증나! 침 우리 먹기 queys 안녕PS 요거 요거 uet 안 돼? 번개도 이리자 슝슝슝슝 소리만 요란하고 너 진짜 웃기게 생겼어 하나 더 무섭지 나도 лучше 기뻐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억 으아! 으어어어 으어어 으어, 으어 봉구 일어나 봉구 빨리 알았어 민준아 가자 네 가요 민준아 봉구 저기 있는데 민준아 봉구 봉구는 그렇게 장난감 가게에 남겨주게 된 거야 휴 바지에 시무들 뻔했네 봉구 봐봐 맞다 봉구는 뭐야 봉구 나랑 숨바꿈질 하자고 여기 숨었지 봉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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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 어디 숨은 거야 봉구 어디 숨은 거야 봉구 숨겨졌어 봉구야 봉구야 봉구 안에도 없네 봉구야 봉구가 없어졌어 봉구가 없어졌어 민준아 봉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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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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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아! 봐봐! 민준아! 너무 깜깜하다... 어? 번개맨이다! 번개맨!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친구 민준이한테 가야돼요! 이런! 번개 파워를 보내줘야겠군! 번개에에에에에! 미안해... 내 손이 붙어있어서... 어? 번개 파워 못하는 거예요? 어... 하하... 그래도 걱정하지 마! 민준이가 너의 소중한 친구라면! 분명히 너를 찾으러 올 거야! 네! 민준이는 진짜 진짜 소중한 친구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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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무섭게! 뭐? 내가 우습게 생겼다고? 네! 으이익! 자꾸 쫓아와! 아래로 내려갔나? 살았다 잘 쫓아오겠지 어디 있는 거야? 너 딱 걸렸어! 어떡해 민준아 봐봐 보고 싶어 이쪽이야 유저 응? 빨리 뛰어! 빨리! 여기 진짜 높은데 좋았어 뛰자 살았다 응? 어? 어? 안녕 난 봉구야 안녕 난 봉구야 안녕 난 봉구야 안녕 난 봉구야 내가 봉구가 왜 이렇게 많아 민준이의 봉구를 찾아라! 민준이랑 봉구랑 실내 놀이터에 놀러갔던 거 생각나? 그날 장난감 가게에서 그 일이 생긴 거야. 우와, 너 진짜 웃기게 생겼어. 봉구, 일어나. 봉구, 빨리. 민준아, 가자. 네, 가요. 그렇게 봉구는 장난감 가게에 남겨줬고. 민준아, 봐봐. 어? 내가 우습게 생겼다고? 너, 오늘 군 좀 놔봐. 으악! 거기 서! 어디 있는 거야? 어? 아하! 너 딱 걸렸어! 이쪽이야, 이쪽! 으악! 으악! 내가 봉구가 왜 이렇게 많아! 민준아, 도와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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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 봉구! 봉구 왜? 봉구가 장난감 가게 있어요. 빨리 가요. 근데, 봉구가ерж아. 근데, 민준아, 이제 너무 깜깜해. 내일 아침에 일찍 가자. 어어, 봉구! 봉구... 어떻게 해? 응? 장난감 가게가 문을 닫아서 봉구를 찾으러 갈 수는 없었어 깜깜한 장난감 가게에서 봉구는 뭐라고 했을까? 아우 아파 여기 봉구가 왜 이렇게 많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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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 봉구야? 그럼 너는 이지 아우 말도 안돼 뭐야 그럼 봉구가 너 하나인 줄 알았어? 봉구는 엄청 많아 넌 그중에 하나고 아니야 난 달라 뭐가 다른데? 아 나한텐 민준이가 있어 아휴 걔는 널 버리고 갔잖아 엄마한테 새 장난감 사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놀고 있을걸? 아 아니야 민준이랑 난 소중한 친구야 봉구 어때? 봉구 어때? 내가 힘이 떨어져서 말을 못할 때도 괜찮다고 했어 언제까지나 사랑할 거라고 민준이가 그랬어 언제까지나 사랑할 거라고 민준이가 그랬어 민준이랑 봉구 민준아 봉구 찾으러 가자 엄마 엄마 봉구 찾으러 가요 요청 그나면 가자 봉구 찾으러 가요 봉구 찾으러 가요 아! 나는 안돼! 나는 민준이의 친구라고! 어? 너는 왜 뒤돌아있어? 멋지게 보여서 아이들의 친구가 돼야지 됐어? 난 그런 거 싫어 쟤는 얼룩이 있어서 그래 몇 번이나 골랐다가도 얼룩을 보고 다 내려놓거든 어? 아! 봉구야! 어! 민준이다! 민준아! 나 여기 있어! 민준아! 봉구야! 봉구야! 민준아! 봉구가 너무 많은데? 응! 봉구야! 파란 몸에 노란 얼굴! 다 똑같이 생겼어! 민준아! 찾을 수 있겠어? 기대하지마! 우린 다 똑같이 생겼고 민준이는 널 못 찾을 거야! 기대하지마! 우린 다 똑같이 생겼고 민준이는 널 못 찾을 거야! 뭐지? 그럼 어떡하지? 민준이가 나를 못 찾으면... 그럼 난... 뭐지? 응? 엄마! 이게 봉구예요! 어? 어떻게 알았어? 여기 봐요! 엄마가 꼬매진 입! 이게 내 진짜 봉구예요! 이게 내 진짜 봉구예요! 진짜 어리쁜 거네? 민준아! 엄마 가서 얘기하고 올게! 네! 봉구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응? 귀 안아보니까 내 봉구 확실하네! 봉구야! 뭐야! 놈같아! 민준아! 보고 싶었어!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 어머머머머머머! 정말 찾았어! 소중한 친구는 어디서든 알 수 있어! 나도 소중한 친구 갖구 싶다! 봉구야! 내가 비행기 태워줄까? 어때, 비행기 한 번 타? 이제 어디 가면 안 돼? 엄마, 저 얘로 할래요 여기 얼룩 있는데 하트예요, 하트 정말 예쁘죠? 사주세요, 사주세요, 엄마 그래, 알았어 하트였어 우와 민준아, 이제 가면 돼 봉구, 바바 꼭 잡고 있어? 바바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 좋다 나도 나도 봉구 번개맨, 어젯밤 고마웠어요 너 어제 진짜 빠르더라, 멋있었어 이제 민준이랑 바바랑 집에 간다 어, 얘들아 너희도 나처럼 소중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의 친구 봉구 봉구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지 좋아해 사랑해 네가 있어 행복해 나는 너의 친구 봉구 나는 너의 친구 이제 내 말을 들어볼래 봉구 좋을래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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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디다 봉구 봉병 봉구 봉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